여기서도 찰칵, 저기서도 찰칵 우리의 일상 속 없어서는 안 될 스마트폰 카메라 이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같은 어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만 총 15억 7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의 시장의 성장과 관련해 주목할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모듈 시장입니다 하지만 카메라 모듈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 장의 렌즈와 빠른 포커싱 장치, 고화소 이미지 센서를 콩알 하나 들어갈 좁은 공간에 맞춰 새롭게 설계하고 각 부품을 한 채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결합시켜야 하는 초정밀 모바일 부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 모바일에 탑재된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에 비해 화소, 화질, 화각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바일 카메라 성능이 디지털 카메라 안 불어올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모바일 카메라 모듈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초기 모바일 기기에는 렌즈 하나로 구성된 싱글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당시 폼카 화소수는 30만 개 정도였는데 선명한 화질의 사진을 촬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화소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500만 화소, 2009년 800만 화소, 2012년 1,300만 화소까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또 이미지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 피사체의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지도록 하는 오토포커스 기능과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렌즈가 사람 눈처럼 미세하게 움직여 초점을 맞춰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 OIS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가 보다 선명한 사진과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화질이 아무리 좋아져도 모바일 카메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화각이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렌즈를 상황에 맞게 망원 광각 렌즈로 바꿔 화각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지만 모바일에 탑재된 카메라는 하나다 보니 멀리 있는 걸 찍고 싶거나 넓게 찍어 광활한 자연경관을 담아내고 싶은데 불가능했던 거죠 바로 그때 렌즈 두 개로 구성된 카메라 모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폰에 광각, 표준 두 개의 렌즈를 탑재해 스마트폰으로도 화각을 조절할 수 있게 한 거죠 듀얼 카메라는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면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후 표준 화각, 망원, 초광각 3대의 카메라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 모듈까지 개발되면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다양한 화각으로 고품질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된 거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시장 이 시장의 글로벌 1위 기업은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LG 이노텍은 앞서 언급한 모바일 카메라 모듈의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LG 이노텍은 일찍이 모바일 카메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50원짜리 동전 크기의 세계 최소형 200만 화소에 오토포커스 기능까지 갖춘 카메라 모듈 개발에 성공해냈고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1,300만 화소에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 모듈을 개발해 프리미엄 폰 카메라들을 제치고 글로벌 평가 업체인 폰 아레나로부터 품질 평가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세계 최초로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까지 다양한 카메라 라인업을 구축해냈죠 LG 이노텍은 지속해서 신기술 개발 및 기술 역량 확보에 주력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에 많은 양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면서 2020년 매출액 6.7조,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19%로 세계 1위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노텍이 만든 카메라 모듈이 무려 4억 7,817만 개라고 하니 그 파워를 가늠할 수 있겠죠 LG 이노텍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LG 이노텍은 경쟁사 대비 장거리까지 감지 가능한 TOF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TOF 모듈은 피사체를 향해 발사한 빛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해 공간을 입체감 있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피사체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최첨단 부품입니다 이 모듈을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에 장착하면 운동, 동작, 움직임 등의 세밀한 측정이 가능하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환자의 자세 및 체형 측정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에 대한 혁신 기술력과 완벽한 품질을 높이 평가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LG 이노텍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카메라 미래의 카메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LG 이노텍이 앞으로 어떤 미래의 카메라를 만들어갈지 기대됩니다 Telebahn insertion GmbH MOU를 5 pork